음악 노인이 손에 쥐고 있는 목줄에는 칼색 푸들이 메어 있었다. 노파는 노인의 모습을 훑어보았다. 노인도 개도 거중만 붙어있어 5년 전에 노파와 쫑아를 보는 듯했다. 오래 살 마음은 없는디 두고 갈 수 없어서 노파가 조용한 목소리로 쫑아를 응시했다. 함께 할 사람이 있어 오래 산다면 좋지요. 혼자는 형벌이라. 제 신세 때문에 튀어나온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노파는 노인의 말에 애잔한 마음이 잃었다. 두 사람은 산책로 나무 그늘 의자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둘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음식을 먹었고 개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며 소년소녀처럼 제잘거렸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아름다운 꽁트 세 편입니다. 짧지만 울림이 큽니다. 이 송현의 노을의 기적 이 인완의 호수의 미소 김광욱의 낮은 계단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노을의 기적 이송연 수변공원 산책로는 간밤에 내린 비로 축축이 젖어 있었다. 6월의 아침 6시 햇살이 풀립에 맺힌 물방울에 입맞춤하고 있다. 노파가 보행기를 밀고 터벅터벅 걸으며 물방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풀립들은 생기가 돈 뒤 노파는 81살의 나이를 생각하며 종아를 보았다. 보행기 우측에 목줄이 붓긴 흰색 푸들이 노파를 따라 걷고 있다. 노파는 백발의 마이 머리에 검버섯이 솟은 얼굴이다. 올해 81살인 노파는 80살이 넘어 남의 나이를 산다고 생각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저승 가는 길이지만 욕심을 부려 종아의 마지막 날까지 살고 싶다. 노파의 개 이름은 종아다. 종아도 사람으로 치면 늙은이 나이일 것이다. 노파는 자식들이 모두 대도시로 떠나고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 빈집 증후군이 생겼다. 애로움이 바다처럼 깊어졌을 때 유기견 종아를 5년 전 입양해 함께 해왔다. 종아의 재롱에 노파의 애로움이 사그라들었다. 노파는 종아에게 먹이를 자주 주었다. 뼈만 앙상하던 종아가 노파의 사랑으로 조금씩 살이 올라 비만견이 되었다. 노파도 식욕이 돋아 몸이 비대해졌다. 노파는 종아가 꼬리를 흔들기만 해도 먹이를 주었고 종아가 먹으면 노파 입에도 주전부리가 물려있었다. 뒤뚱뒤뚱 걷던 종아가 올 봄부터 일어서지 않고 앉아있거나 누워 지냈다. 노파도 몸을 가누는 게 힘겨웠다. 주저앉게 될까 봐 노파가 운동을 생각했고 종아 목에 목줄을 채워 걷기 운동에 나섰다. 종아 목줄을 보행기에 매달아 걷기 운동을 한지가 석 달이 되었다. 운동해도 먹을 것을 줄이지 않아 둘의 몸은 여전히 뚱뚱하다. 얼마나 산다고 먹고 싶은 것을 참아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는디 이 생각으로 과식한 마음을 달래다가 건강 걱정에 노파는 공원을 향한다. 산책로 한 바퀴를 노파의 걸음과 종아의 걸음에 맞추려면 두 시간은 소요될 것이다. 시간을 재보려고 한 바퀴를 돌아보려 했지만 대부분 절반 정도 돌면 힘이 없어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처음 공원을 향해 집을 다설 때 노파의 몸은 한 걸음 내 뒷기도 버거웠다. 종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지금도 보행기를 의지해 걷지만 예전보다 걸음이 나아졌다. 종아는 여전히 뚱뚱하고 노파도 변함없이 뚱뚱하다. 그래도 운동 덕인지 숨이 덜 가쁘고 종아 숨소리도 부드럽다. 지금은 못 가 사랑을 두고 어찌 가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언제 가도 가야 할 길 시험 시험 가자 내 사랑 종아야 시험 시험 9988 시험 시험 음 노인은 가락에 맞춰 흥얼거리고 종아는 꼬리를 흔든다. 9988 9988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에 노파가 뒤돌아 보았다. 9988이면 안되는데. 검은 새의 겨울 등산복 차림에 노인이 개 목줄을 잡고 노파의 말을 되뇌었다. 노인이 손에 쥐고 있는 목줄에는 갈색 푸들이 메어 있었다. 노파는 노인의 모습을 훑어보았다. 노인도 개도 거중만 붙어있어 5년 전에 노파와 종아를 보는 듯했다. 오래 살 마음은 없는디 두고 갈 수 없어서 노파가 조용한 목소리로 종아를 응시했다. 함께 할 사람이 있어 오래 산다면 좋지요. 혼자는 형벌이라. 제 신세 때문에 튀어나온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노파는 노인의 말에 애잔한 마음이 잃었다. 두 사람은 산책로 나무 큰을 의자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노인은 상처한 지 20년이 되었고 올해로 82살이고 노파의 아파트 단지에 몽이와 살고 있다고 했다. 노파와 노인은 애완견 자랑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수컷인 몽이와 암컷인 종아는 몸을 비비며 호감을 아낌없이 표현했다. 개들이 즐거워하자 두 노인은 오래 알던 친구처럼 대화를 이어 나갔다. 대화 상대가 없어 입안에 거무질이 쳐 있었는데 말끔히 거친 느낌입니다. 노인의 말에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둘은 매일 만나게 되었다. 노파 집과 노인 집을 오가며 음식을 먹었고 개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며 소년소녀처럼 제잘거렸다. 노인과 몽이는 보기 좋게 살이 올랐고 노파와 종아는 과체중 정도 유지하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두 노인은 개를 데리고 새벽 운동을 하고 해걸음에는 수변공원으로 산책을 하러 다녔다. 미희씨 하늘을 봐봐요. 저렇게 고운 색 노을은 생전 처음 봅니다. 8월 중순 해질녘 노인이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름다워라. 오늘 저녁 하늘은 정말 낭만적이에요. 바다색 마고자와 태양색 저고리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강수 씨 마음을 끄집어다 하늘이 마술을 부렸나 봐요. 환호를 지른 노파를 애정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던 노인은 노파의 어깨를 팔로 살포시 감싸 안으며 노을을 향해 소원을 빌었다. 바다와 태양. 저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미희씨와 보게 돼 기쁩니다. 노인이 아이처럼 좋아하자 노파는 한바구숨을 지었다. 제 소원은요 미희씨를 오래 보는 겁니다. 제 소원도 강수 씨를 오래도록 보는 겁니다. 두 사람은 두 손을 마주잡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은 햇살이 내려앉은 것처럼 따사로웠다. 강수 씨. 이 느낌이 사랑인 거지요? 감성 밑바닥을 울리는 이 마음이.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그가 수줍은 손을 끌어와 남자의 가슴에 포개었다. 미희씨. 저 하늘을 지금 제 가슴 한복판에 옮겨 놓으렵니다. 9988 저 사랑 드릴 테니 저랑 오래 오래 살아요. 얼마나 행복한 미희와 강수의 모습인지 저 저녁 노을은 그들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기억해 줄 것이다. 호수의 미소 이인환 김용석은 서울의 아침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동쪽의 한 재래시장에서 용미축산이라는 점포를 내어 아내 오비연과 함께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독축장에서 직접 떼어다가 소매를 하고 있었다. 젊은 부부는 장사를 열심히 잘하여 자금이 모여져갔다. 그래서 그들은 축산 가게를 접고 번화가 건물에 육류, 납품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그들은 남매를 자녀로 두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아이들 교육과 살림을 꾸려다 가면서 남편의 사업 뒷바라지까지도 하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에는 여직원 한 명을 두어 주문과 납품 그리고 격리 업무를 맡게 했다. 여직원 하늘이는 그녀의 친구, 여동생으로 평소에도 잘 아는 사회여서 그녀를 믿고 채용하였다. 여보, 아직도 일 안 끝났어? 응, 납품업체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야. 일 끝나는 대로 들어갈게. 그는 매일같이 냉동 트럭을 몰고 눈썹을 휘날려 가면서 도축장과 납품업체를 오가며 식자재를 재래시장과 마트에 납품을 하다 보니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그는 밤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올 무렵에야 사무실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시간에 불이 꺼져 있어야 할 시간에 불이 켜져 있다. 아내가 와있나? 그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직원이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다. 미스 하, 아직도 퇴근 안 했어? 빨리 퇴근해요. 내일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날이라서 서류 정리 좀 하느라고요. 그래요? 그도 내일 새벽부터 식자재를 납품할 명단을 주문받은 순서대로 정리한 후에 기지개를 펴며 말을 한다. 저 미스 하, 우리 어디 가서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고? 네, 사장님. 그들이 사무실에서 나오니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거리고 달빛 또한 밤길을 밝혀주고 있다. 그들은 번화가 먹자 골목 한 식당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다. 미스 하, 주문해요. 저는 아무거나 좋아요. 사장님께서 하세요. 저 아주머니, 여기 백반 두 사람분 하고 소주 한 병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들은 많은 업무량에 매일같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했다. 여직원 역시 매일같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여직원에게 미안해서 저녁이라도 먹여서 퇴근을 시키곤 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눈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진다는 말과 같이 그들의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었다. 그는 오늘도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퇴근을 한다. 그는 기분이 좋을 정도로 술을 몇 잔 하였다. 집에 들어가니 아내는 저녁도 아직 먹지 않은 채 남편의 귀가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저녁도 먹고 술까지 마시고 들어오니 그녀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다. 당신 저녁 먹었어요? 그래. 일 끝나고 하늘이와 저녁 먹었어. 요즘 따라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더 늦어져 갔다. 어떤 때는 오밤중에 집에 들어오기도 했다. 그녀는 예감이 좋지가 않았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되어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의 퇴근 시간에 임박하여 그의 사무실 근처에서 몸을 숨기고 미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친구 동생과 함께 퇴근하여 한식당을 거쳐서 모텔로 들어가지 않는가. 그녀의 가슴은 요동을 치고 있다. 그러나 꾹 참으며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먹거리를 사서 종이백에 넣고 심부름센터 직원으로 가장하였다. 그래야 그들이 들어간 모텔 호수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모텔로 들어가서 카운터에게 묻는다. 편의점에서 왔는데요. 좀 전에 손님이 주문하신 물건을 갖고 왔습니다. 몇 호이신가요? 카운터는 별 의심 없이 호수를 알려준다. 그녀는 삼백오호 앞에 다다른다. 뛰는 가슴이 더 뛰고 있다.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음은 혼성의 코러스다. 그는 삼십대 후반이고 그녀는 삼십대 초반으로 그들은 샤워를 마치고 베드 위로 올라간다. 물기가 아직 서린 그녀의 풍만한 적 가슴에 핑크색 앵두가 곧 터질 것만 같다. 젊은 욕망의 불길은 순식간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분출하여 한 공간이 함몰되며 천지가 무너질 정도로 천둥을 쳐댄다. 젊음의 불꽃이 용광로를 뜨겁게 달구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아는 밤에 홍두깨라더니 갑자기 출입문이 열리며 오비언이 나타난다. 그들은 당황한 나머지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다. 그는 마치 고양이 앞에 쥐가 되어가지고 아내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겨우 말문을 연다. 아니 당신이 그녀 또한 놀라며 알몸의 적가슴을 두 손으로 가린다. 창문으로 스며든 달빛은 그녀의 하얀 가슴을 눈이 부시도록 비춰준다. 흥 너의 연놈들 딱 걸렸어. 하늘이 너 내 친구 동생이라고 믿었었는데 내가 이럴 수가 있냐? 그녀는 옷으로 알몸을 주섬주섬 가리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잘못을 빈다.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언니 야 이년아 내가 왜? 네 언니야? 개만도 못한 년 너 죽어봐. 에덴 동산의 그들은 그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다. 그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생각하며 너무나 허탈해하고 실망을 했다. 그녀는 하나님께 연놈이 죽어주도록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저 인간들을 즉사하게 하소서 라고 계속 기도를 올렸다. 그래도 그녀는 이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가게 하지는 않았다. 그 와중에도 남편의 사업은 잘 되어갔다. 그래서 남편은 승용차도 새로 뽑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가까운 사람들을 식당으로 초청해서 저녁을 먹는 도중에 이게 웬일인가 그가 식탁 앞에서 갑자기 푹 쓰러지면서 온몸이 마비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는 정신마저 잃었다. 만찬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저 인간은 이제 죽어줘야 돼.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는 태어난 척 하면서 119 구급차를 불러서 남편을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그에게 각종 검사를 하고 응급치료에 들어갔다. 그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응급실로 실려온 지 여덟 시간 후에나 깨어났다. 그의 병명은 혈관성 치매라고 한다.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장애다. 이 질병은 뇌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신경세포가 죽으며 뇌손상으로 손발이 마비되며 보행장애와 감각 이상 발음 이상 등으로 경학에는 반신불수가 되고 심하면 식물인간이 된다. 병실에는 그와 그녀 둘이만 있을 때였다. 그녀는 말도 못하고 베드에 누워있는 남편을 향해서 말을 한다. 김용서 너 나한테 나쁜 짓 해서 제반 등호야. 그는 아내의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은 못해도 아내에게 눈물로 용서를 빌면서 띄우치고 있었다. 남편의 처연한 모습에 그녀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제는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녀는 하나님께 불쌍한 남편을 다시 살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정성어린 기도를 하나님이 다시 받아들이셨다. 남편이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가 병원에 입원한지도 어느새 한 달이 넘어갔다. 남편의 병원비 대기가 만만치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사무실로 가서 주문처와 납품처의 장부를 일일이 펼쳐보면서 밀린 수금을 하려고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를 걸 때마다 상대방의 답변은 한결같이 밀린 대금이 없다고 하였다. 그가 식물인간이 돼버렸다는 소문이 그 바닥에 퍼져버렸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이었다. 그녀는 하나님께 더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다. 그건 남편의 정신이 되돌아와서 도둑놈 심보 같은 인간들에게 돈을 꼭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남편의 남편의 병간호를 열심히 했다. 남편의 정신도 좀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시켜주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남편이 정상인으로는 되돌아올 수 없다고 하였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다. 남편의 병원 생활이 두 달이 다 되어갔다. 이제는 말도 더듬거리지만 조금씩 한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남편이 바람피운 것이 미워서 하나님께 벌을 주라고 기도를 한 것이 그를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파왔다. 하지만 그런 내용은 하나님과 자신밖에 모른다. 그녀는 남편이 장애의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서는 이제 퇴원해도 괜찮다고 해서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다. 이제 자신이 내 식구의 가장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애삼촌에게 부탁을 하게 된다. 애삼촌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갔다. 삼촌 안녕하세요. 그래 김서방은 퇴원했다지? 네 그래서 삼촌에게 부탁 좀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 말해봐라. 다름이 아니고요. 애삼촌 회사에 김서방 아무 일이나 좀 시켜주세요. 애삼촌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만 눈을 뜨고 그녀를 쳐다보면서 묻는다. 김서방 거동이 불편하다지? 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극장 출입구에 앉아서 매표 받는 일은 할 수 있겠지? 그럼요. 할 수 있어요. 그 일은 말도 필요 없으니. 좋아요. 고맙습니다. 애삼촌. 어쩌다가 건강한 사람이 반신 불수가 되었다니 참 안됐구나. 애삼촌의 그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시야가 흐려진다. 애삼촌이 그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해 말을 한다. 얘야 마음을 굳게 먹어라. 그리고 김서방은 내가 잘 데리고 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해라. 네. 애삼촌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도로 남편의 가늠을 하나님께 일러가지고 그가 죽음에 임박하게 했다. 그러나 그때 그녀는 그가 너무 불쌍하여 하나님께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사정하여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녀의 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 남편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죽다 살아난 그는 비록 반신 불수의 몸이긴 하나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고 호수의 미소같은 평온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이제 힘들고 괴롭지만 다시 부여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소극장 출입구에 앉아 입장객들의 표를 받기 시작했다. 낮은 계단 김 광 옥 그 계단은 낮아서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낮고 펌펀해서 떨어져 뒹굴 염려도 없지요. 고층 빌딩으로 들어가는 그 계단은 한 걸음에 뛰어오를 수도 있는 낮은 높이에 있어 날이 어두우면 깜빡 계단 있는 줄 모르고 속기 일수 입니다. 저는 오늘 또 은행에 일 보러 갔다가 그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눈이 나쁜 저는 가끔 그 계단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번번이 헛띠고 다치거나 옷을 망칩니다. 눈깨비가 펄펄 날리는 날이었죠. 은행에서 나오다가 저는 또 계단을 보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3시에 손님을 만나야 하는데 옷고리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도 손발도 얼굴도 진흙 투성이 은행 앞은 공사 중이어서 온통 진창 이었습니다. 은행에 들어가서 대강 씻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 순간은 그런 생각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약속 시간이 촉박 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를 세탁소에 달려갈 시간도 물론 없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약속 이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휴지를 주어 대강 닫고 약속한 다방으로 갔습니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가 내미는 손을 잡고 악수를 할 때 더러운 채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주인 마담이 제가 넘어진 걸 눈치채고 신문을 갖다주며 깔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흙탕물 자국을 꼼꼼히 닦아주었습니다. 마담 덕분에 신사 체면을 유지했다고 할까 그 마담에게 감사했습니다. 손님은 제 꼬락선이에 신경 쓰지 않고 제가 내민 수표를 세어보더니 일어서서 기업자로 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게 넘겨주었습니다. 본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본인의 주택을 마음대로 이용하십시오. 그 사용료는 주택의 화려함과 크기에 비해 참으로 약소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굳이 저를 관리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신문을 보고 소우히 임대 경쟁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제가 적어낸 금액 임대료가 제일 적다는 걸 알고 큰 기대하지 않고 그의 면담 요청에 응한 날이 오늘입니다. 한두 마디 가족 사항과 날씨 이야기만 나누고 그가 돈이 언제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준비한 수표를 내놨던 거죠. 우리집은 백년된 고가지만 모두가 탐내는 한옥이라오. 조선시대 최고의 부자가 살았으니까 대문부터 변속까지 놀라울 정도로 최고급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현대식으로 개조할 곳은 다 개조했고 전기와 난방 시설도 잘 되어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싸게 팔라고 해도 선조의 채취가 묻은 이 집을 팔지 않았읍죠. 아기자기한 구조와 수려한 주의 풍경에 반하여 화가들이 혀를 내두르며 고가에 빌려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어요. 이제 가족들이 애국으로 이주해서 나 혼자 이 집을 지킬 수 없게 됐다오. 그러나 조상의 유산을 함부로 매각할 수 없어 적임자에게 임시 맡기는 겁니다. 나는 선생의 성실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약속 시간을 어기더라도 세탁소에 먼저 갔을 겁니다. 저에게 전화로 늦겠다고 양해를 구했으면 사람인 제가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선생에게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번거로웠던 그겠죠. 미리 돈을 준비한 세심함도 마음에 들어요. 선생에게 제 집을 맡긴다면 아마 자기 집처럼 아끼겠죠. 그의 말은 임대 경쟁자들과 함께 그 고가를 구경했을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거만하고 쌀쌀했던 그때의 인상과 달리 부드럽고 유순하며 정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란 걸 알았지요. 저는 그런 분의 집을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그가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다면 저 같은 가난뱅이 시인에게 조상의 재산인 그 귀한 저택을 빌려주지 않았겠지요. 빌리는 것도 소유입니다. 저는 좋은 집주인을 만나 집 없는 서름을 덜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낮은 계단 덕분에 좋은 집을 빌려 그 넓고 화려한 저택에서 내 집처럼 가슴 펴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뼈만 앙상하던 유기견 쫑아는 노파를 만나 살이 올랐군요. 비만견이 되어버렸네요. 사랑이 흘러 넘쳤네요. 그런데 어쩌죠? 걱정이 됩니다. 쫑아가 걸을 수 없게 될까 봐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죽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쫑아를 산책시키려고 강변 산책을 나왔다가 몽이와 노인을 운명적으로 만났네요. 노인 강수는 노파를 미이시라고 부르네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강수는 자연스럽게 불러주네요. 바다와 태양 저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미이시와 보게 돼 기쁩니다. 프로포즈로 너무 멋지죠? 얼마나 행복한 미이와 강수의 모습인지 저 저녁 노을은 그들이 생활 다하는 날까지 기억해 주겠지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